아니 그거 성인용 맞아요? 뭐라고요? 이 애국어? 그다! 왜요? 성인은 이렇게 귀엽게 하고 다니면 안돼요? 아, 종국 씨죠. 아, 그럼요. 공항에서 만났다면요? 공항에서 만났어요. 네, 아니 누가 실내에서 모자에 선글라스에 목에다 이만을 해줬을 걸음걸에 이렇게 엉덩이 딱 달라붙는 바지 몸에서 소리 나요. 김종국!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고요. 사실 장시간 비행 많이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김종국!